2.16 배워법서 건강중고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 오윤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말에 어디어디에 있다 또는 어디라는 의미의 존재 패턴이 있었는데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짜에 뒤에 장소, 짜에 뒤에 날이 왔었죠. 둘째, 장소를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대명사 날은 두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나요? 첫 번째, A 짜에 날, A는 어디에 있나요?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짜에 날, 동사, 어디에서 동사합니까? 라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체크인과 체크아웃이라는 단어의 표현을 어떻게 만들었었나요? 들어가 머물다 라는 단어, 루, 쪼아, 방을 물리다, 물리다, 방, 퇴위, 방과 그 뒤에 수속 쇼, 쉬를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뭐해 주세요라는 영어의 플리즈, 일본의 도소라는 의미의 청유관계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앞서 그동안 배운 표현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어의 특징, 글자를 그대로 딱딱 갖다 붙이면 뭐가 된다? 멋진 문형이 된다는 점을 배웠고요. 문장 끝에 마, 말을 붙이면 무슨 문? 음음문. 그리고 뿐은 현재 부정, 메인은 과거 부정, 그리고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무슨 음음문? 정반 음음문. 이렇게 배웠었죠. 그리고 A, 쉬비, A는 뭐뭐이다, B, 즉 A는 B다 라는 판단의 패턴을 배웠고요. A, 요, B, A는 있다, B가, 즉 A는 B가 있다 라는 소유의 패턴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요. A, 짜이, B, 즉 짜이 뒤에 장소가 와서 A는 어디어디에 있다라는 존재의 패턴까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도 우선 본문 뒤에 있는 단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단어는 바로 우리말 한자로 나아갈 진짜에 해당하는 중국어 발음으로 찐이 보이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들어오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앞에다가 뭐뭐해 주세요라는 청유를 나타내는 칭을 갖다 붙여서 말하게 되면요. 칭, 찐이라고 말할 텐데 그 의미는 몇 가지? 두 가지라는 점이죠. 어떻게? 들어오세요. 그는 들어가세요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배울 단어가 바로 안줄, 좌자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중국어로는 쭈어라고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한자 그대로 안다라는 뜻으로 쓰여서요. 앞에다 칭을 갖다 붙여 칭, 쭈어. 칭, 쭈어라고 하면 어떤 뜻? 앉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단어는 쭈어뒤의 교통순환을 이끌게 되면요. 어떠어떠한 교통순환을 타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다라고 한다면 쭈어뒤에 택시라는 의미의 추주처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서 쭈어, 추주처라고 한다면 택시를 타다라는 표현으로 응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배울 단어가 바로 씹지 않고 마시다라는 뜻의 단어인 허가 보입니다. 당연히 이 글자 뒤에는 음료가 옳다라고 붙을 텐데요. 자주 마시는 음료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자주 마시는 뭐가 있을까요? 차, 차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자주 마시는 카페이라는 발음, 어떤 발음이 익숙해지죠? 커피라는 발음을 음역했다는 느낌이 팍 오시죠? 그리고 햄버거나 피자를 먹을 때 꼭 필요한 음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컬러. 이것도 느낌이 오시나요? 어떤 거? 콜라라는 의미의 발음을 음역한 형태입니다. 이처럼 외래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자기네 발음으로 바꿔서 말하는 이러한 음역의 형태. 이것도 중국어의 또 다른 매력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잠시, 잠깐이라는 뜻의 샤오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 앞에 쓰여서요. 잠깐만, 머마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의미의 덩과 만나게 되면요. 잠깐만 기다리라는 뜻으로 쓰여서 샤오덩, 샤오덩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죠. 만약 이걸 더 정중하게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말하고 싶다면 앞에다 뭐를 붙여야 될까요? 그렇죠. 칭을 갖다 붙이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멋진 표현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칭샤오덩, 칭샤오덩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으로 많다 또는 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만을 다 짜인 또어가 보입니다. 이 단어의 특징은 바로 위치인데요. 만약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 부사로 쓰여서 많이, 머마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먹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또어, 칠, 또어, 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또어, 칸, 또어, 칸 무슨 뜻? 많이 보고 또어, 틴, 또어, 틴 어떻게? 많이 듣고 또어, 수어, 또어, 수어 어떻게? 많이 말하고 마지막으로 또어, 니엔, 또어, 니엔 어떻게? 많이 소리내서 읽어라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다음 단어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디어디에 있다라는 의미의 짜이가 보입니다. 오늘 이 단어의 또 다른 패턴을 정리해 본다면요. 짜이, 장소, 동사. 짜이, 장소, 동사라는 형태로 쓰여서 어디어디에서 머마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기다리다 이걸 응용해 본다면 어떻게? 짜이, 쩔, 덩. 짜이, 쩔, 덩.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만약 다시 응용해서 여기서 먹다라고 말한다면 짜이, 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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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단어를 봤더니요. 우리말 한자로 안정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 단어를 주의할 것은요. 바로 의미가 한자 그대로 안정되다, 안정하다는 뜻으로 쓰이지 않고 조용히 하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즉, 이처럼 중국어는요. 우리말의 한자 그대로 쓰이기보다는 다른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어의 특징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다수가 시끄러워요, 시끄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 웃으면서 이 단어, 안정이라는 단어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요. 약간 조금이라는 뜻의 디얼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 단어의 특징이 역시 바로 위치인데요. 이 단어는 그 위치가 형용사 뒤에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디얼 하게 되면요. 약간 조금 머무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걸 살펴본다면 좋다라는 의미의 how, 좀 좋다라고 말한다면 how, 디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싸다라는 단어 어떤 게 있었나요? 비애니, 비애니, 이걸 응용해서 좀 싸다라고 말한다면 비애니 디얼, 비애니 디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을 응용해 본다면요. 빠르다, 빨리 하다라는 콰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좀 빨리 하라는 단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콰이 디얼, 콰이 디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느리다, 또 천천히 하다라는 단어만 있다면 여기다가 디얼을 붙여서 좀 천천히 또는 좀 천천히 하다라는 단어만 디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콰이 또는 많이 보이는데요. 이 단어들은 바로 위치에 따른 단어의 역할입니다. 즉, 형용사로 쓰여서 수로로 쓰일 때는 동작이 빠르다, 또는 빨리하다, 혹은 느리다, 또는 천천히 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체크할 점은요.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빠르다, 느리다라고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뜻보다는 오히려 빨리하다, 또는 천천히 하다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그렇죠, 바로 위치인데요. 만약 이 단어들이 동사 앞에 쓰여서 부사로 쓰이게 된다면요. 빨리 머무하다, 또는 천천히 머무하다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응용해서 빨리 먹다라고 말한다면 콰이, 칠, 콰이, 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빨리 오다라고 말한다면 콰이, 라이, 콰이, 라이 그리고 천천히 가다라고 말한다면 만족, 만족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하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만수어, 만수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 배울 패턴은 바로 뭐뭐해 주세요라는 영어의 please, 일본어의 도조라는 청유의 패턴입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 오늘 배울 칭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 하나로 뭐든지 다 표현할 수가 있을 건데요. 예를 들면 들어오세요, 칭, 앉으세요, 칭, 자드세요, 칭, 말씀하세요, 칭, 계산해 주세요, 칭, 돌아 누우세요, 칭, 이쪽으로 오세요, 칭, 이렇게 다 사용될 수가 있는데 단 아쉬운 점은 말씀하실 때마다 반드시 손동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손동작이 필요 없이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면 바로 뒤에 동사만 붙이면 더 훌륭한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을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요. 중국어의 기본 어수는 주어, 수러, 목적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었나요? 어떻게? 쭉쭉쭉, 어떻게? 쭉쭉쭉 이렇게 직독직해하면서 공부해봤는데요. 오늘도 첫 번째 문장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칭, 찐, 칭, 찐, 칭, 뭐뭐 해주세요? 찐, 들어오다, 들어가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표현인 칭, 쭉쭉, 칭, 뭐뭐 해주세요? 쭉, 앉다. 그래서 앉으세요라는 말을 말할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 문장인 칭, 허, 차. 칭, 허, 차. 어떻게 살펴볼까요? 칭, 뭐뭐 해주세요? 허, 마시다. 차, 차를. 그래서 칭, 허, 차. 차 드세요라는 말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칭, 샤오, 덩, 칭, 샤오, 덩, 칭, 뭐뭐 해주세요? 샤오, 잠시, 잠깐, 덩, 기다리다.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는 멋진 표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발전이요. 칭, 니, 위리아, 칭, 니, 위리아. 여기서 성조어가 중요한데요. 칭, 니, 삼성이 두 개 올 때 앞에 삼성을 어떻게 읽어라? 이성으로 읽는 거 잊지 마시죠. 그러면 칭, 니, 위리아. 칭, 뭐뭐 해주세요? 니, 당신이 위리아. 이해하다. 그래서 이해해주세요라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발전이요. 칭, 뚜어, 뚜어, 관자오. 칭, 뚜어, 뚜어, 관자오. 살펴볼까요? 칭, 뭐뭐 해주세요? 뚜어, 뚜어도 많다지만 뚜어가 두 번 왔으니까 어떻게? 아주 많이, 관자, 관심과 격려. 즉, 아주 많은 관심과 격려해주세요. 이 말은 어떻게?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인사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바로 뚜어라는 단어가 어떻게? 동사표에 쓰였을 때 많이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단어가 두 개가 왔으니까 어떻게? 더 많이, 아주 많이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는 점. 눈치 채셨겠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부터는요. 칭, 짤, 짤, 치엔밍. 칭, 짤, 짤, 치엔밍. 칭, 뭐뭐 해주세요? 짤,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서? 짤, 여기. 치엔밍. 치엔밍. 무슨 뜻? 서명하다, 사인하단 말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갈까요? 여기에 서명해주세요 라고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짤, 장소, 동사. 짤, 장소, 동사. 어디어디에서? 뭐뭐하다는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칭, 안징, 디얼. 칭, 안징, 디얼. 칭, 뭐뭐 해주세요? 안징, 조용히하다. 디얼, 약간, 조금. 즉, 좀 조용히 해주세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뒤에 디얼이 오면 어떤 뜻? 약간, 조금, 뭐뭐하다는 뜻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봤더니요. 칭, 콰이, 디얼. 칭, 콰이, 디얼. 살펴보면 칭, 뭐뭐 해주세요? 콰이. 콰이는 무슨 뜻? 빨리하다. 디얼, 약간, 조금이란 뜻으로 쓰여서 좀 빨리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의 반대 표현인 칭, 만, 디얼. 칭, 만, 디얼. 살펴보면 칭, 뭐뭐 해주세요? 만. 천천히하다. 디얼. 약간, 조금이라 그래서 좀 천천히 해주세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봤더니요. 칭, 콰이, 디얼. 칭, 콰이, 디얼. 살펴봤더니 칭, 뭐뭐 해주세요? 콰이. 빨리하다. 디얼. 약간, 조금. 그래서 좀 빨리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거의 반대 표현인 칭, 만, 디얼. 칭, 만, 디얼. 하게 된다면요. 칭, 뭐뭐 해주세요. 만. 천천히하다. 디얼. 약간, 조금. 그래서 좀 천천히 해주세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었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 거의 여섯 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오늘은 문장 앞에 쓰여 부탁의 어감이나 정중함을 나타내는 뭐뭐 해주세요 라는 의미의 징이 쓰인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잠시만 앉아계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 하시면서 징, 주어져. 덩, 이, 홀. 다시 한 번 징, 주어져. 덩, 이, 홀. 먼저 수로 부분을 보니 앉아계세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로 다시 바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다 즉 앉다라는 행동과 기다리다라는 행동 두 가지를 하는 문장 연동문 구조인데요. 연동문에서는 동작의 지속상태를 나타내는 동태조사 저가 오면 첫 번째 동사 뒤에서 두 번째 동사의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내죠. 대부분 첫 번째 동작을 한 채로 하면서 두 번째 동작을 할 때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긴 가는데 옷을 입은 상태로 간다 라고 할 때는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라는 동사 초안가 가다 조를 사용해 입고 가다 입다 뭐뭐 한 채로 가다 라는 구조로 초안저 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긴 하는데 앉은 채로 앉으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앉다 라는 단어 쭈어를 사용해 앉은 채로 앉으면서 라는 표현은 저를 붙여 쭈어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앉은 채로 기다리다 라는 표현은 기다리다 라는 단어 덩을 넣어 쭈어져 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잠깐 잠시라는 말은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옵니다. 예를 들어 5분 기다리다 라는 표현은 분 동안 분간이라는 표현 번종을 사용해 기다리다 5분 동안 이런 표현으로 덩 우 번종 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리다 라는 표현은 잠깐 잠시라는 시간이 짧은 의미하는 이 홀을 사용해 기다리다 잠깐 동안 이런 구조로 덩 이 홀 이라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문장 앞에 부탁의 어감은 징을 넣어 잠시만 앉아 계세요 라는 표현은 뭐뭐 해주세요 앉다 뭐뭐 하면서 기다리다 잠깐 동안 이라는 구조로 징 쭈어져 덩 이 홀 다시 한번 징 쭈어져 덩 이 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 잇 마 두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하시면서 징 쪄 비엔라이 다시 한번 징 쭈어 비엔라이 간단한 표현인데요. 이쪽은 쭈어 비엔라이 반대로 저쪽은 나 비엔이었죠. 간단하게 이쪽이요 라고 표현할 때는 앞에 징을 붙여 징 쭈어 비엔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할 때는 뒤에 동사를 넣어서 예를 들어 앉다 라는 단어는 쭈어였죠. 쭈어를 사용해 이쪽으로 앉으세요 라는 표현은 징 쭈어 비엔 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다 라는 동사 라이를 사용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라는 문장은 앞에 징을 붙여 뭐 뭐 해주세요. 이쪽 오다 라는 구조로 징 쭈어 비엔라이 징 쭈어 비엔라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안쪽으로 와서 보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안쪽은 리비엔 리비엔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바깥쪽은 와이 비엔 와이 비엔이라고 합니다. 안쪽으로요 이렇게 간단히 만들 때는 문장 앞에 징을 붙여 징 리비엔 징 리비엔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문장을 보니 와서 보세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앞쪽으로 좀 보세요 라는 의미로 좀 뭐 뭐 해보다 한 번 뭐 뭐 해보다 시도의 어감을 표현할 때는 중국어에서는 동사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쓰기도 합니다. 보다 라는 단어는 칸 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바보다 한 번 바보다 라는 표현은 칸칸 이라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뒤에 반복되는 단어는 경성으로서 살짝 음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칸칸 문장으로 돌아와서 안쪽으로 와서 보세요 라는 표현은 뭐 뭐 해주세요. 안쪽 좀 바보다 라는 구조로 징 리비엔 칸칸 징 리비엔 칸칸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이 봐 세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이쪽에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하시면서 징 척 비엔 지에 자 다시 한 번 징 척 비엔 지에 자 문장을 보니 계산하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쓰인 지에 자 이라는 단어는 결산하다 계산하다 라는 의미에 지에와 장부 계산서라는 뜻의 짱을 합쳐 계산서를 결제하다 라는 의미로 계산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로 마이 딴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딴 역시 계산 목록 즉 계산서의 의미로써 사다, 마이와 함께 쓰여 계산서를 사다 라는 표현입니다. 둘 다 계산서의 개념으로 계산하다 라는 뜻으로 쓸 때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니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간단히 계산해 주세요. 라고 표현할 때는 앞에 징을 붙여 징 지에 자 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이쪽은 쪼비엔 반대로 저쪽은 나비엔이었죠. 이쪽에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뭐 뭐 해주세요 이쪽 결제하다 계산서라는 구조로 징 쪼비엔 지에 자 징 쪼비엔 지에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중국에서는 카드 결제를 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하다 라는 표현은 글다 카드라는 구조로 슈아카 라고 하고요. 입력하다 라는 단어 슈루와 비밀번호 미마를 사용해 뭐 뭐 해주세요 입력하다 비밀번호라는 구조로 징 쪼루 미마 징 쪼루 미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이마 네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여기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하시면서 징 쪼비엔 지에 자 징 쪼비엔 지에 자 다시 한번 징 쪼비엔 지에 자 징 쪼비엔 지에 자 문장을 보니 서명하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치엔 이란 단어 자체만으로도 서명하다 사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엔 뒤에 글자를 나타내는 쯔나 이름을 나타내는 밍을 넣어 치엔즈 치엔즈 또는 치엔밍 치엔밍 이렇게 이음절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둘 다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 정리해 두시고요. 저번 시간에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 있다 를 의미하는 짜 에 대해서 배웠었죠. 짜이 뒤에 장소가 오거나 짜이 장소 동사 구조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표현 어디서 환전하나요? 라는 문장은 짜이 날 동사 구조로 사용해 어디 어디에서 어디 바꾸다 돈 이라는 구조로 짜이 날 환치엔 짜이 날 환치엔 이었죠. 그래서 장소 여기 쩔을 넣어 여기에 서명하다 라는 표현은 어디 어디에서 여기 서명하다 라는 구조로 짜이철 치엔즈 짜이철 치엔즈 라고 합니다. 문단 끝에 보이는 반응 권유나 청류를 나타낼 때 뭐뭐 하세요 뭐뭐 하자 라는 말투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먹다 라는 단어 쯔를 사용해 먹으세요 먹자 라고 표현할 때는 추바 추바 라고 할 수 있고요. 가다 라는 단어 조를 사용해 가세요 가자 라고 표현할 때는 좁바 좁바 라고 간단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정중함과 부탁의 어감을 나타내는 징가도 홍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표현은 뭐뭐 해주세요 어디 어디에서 여기 서명하다 뭐뭐 하세요 라는 구조로 징자이철 치엔즈 마 징자이철 치엔즈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이 마 마지막 문장 같이 볼게요. 짐을 줄로 묶지 말아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다같이 성적 표시하시면서 징부여 군방 싱리 다시 한번 징부여 군방 싱리 문장을 보니 줄로 묶다 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여러 개의 짐을 묶을 때는 줄이나 끈을 이용하기 때문에 줄 끈으로 묶다 라는 의미의 단어 군방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짐을 나타낼 때 짐으로써 싱리 싱리 라는 단어가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짐을 묶다 라는 표현은 묶다 짐으로 군방 싱리 군방 싱리 여기에서 뭐뭐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표현은 뭐뭐 하지 마라 금지를 나타낼 때 쓰이는 부여 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여 뒤에는 대부분 동사가 옵니다. 또한 손님에게는 더욱 더 정중하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뭐뭐 해주세요 징을 넣어 뭐뭐 하지 말아주세요 징부여 동사 징부여 동사 패턴으로 우리가 정리해 둘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말하다 라는 단어는 쇼어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표현할 때는 징부여 쇼어 징부여 쇼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먹다 라는 단어 취를 사용해 먹지 말아주세요 라는 표현은 징부여 ı 징부여 ı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짐을 줄로 묶지 말아주세요 라는 표현은 뭐뭐 해주세요 하지 마라 줄로 묶다 징 라는 표현으로 징부여 군방 싱리 다시 한번 징부여 ı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짐을 줄로 묶지 말아주세요 라는 표현은 뭐뭐 해주세요 하지 마라 줄로 묶다 징 라는 표현으로 징부여 징부여 군방 싱리 다시 한번 징부여 군방 싱리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가방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이 문장에서 열어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열어주세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 앞에는 징을 쓸 수가 있고요 열다 라는 표현은 분리 이탈을 나타내는 결과부어 카이를 사용해 나카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나누다 분리하다 라는 단어 펑카이 펑카이를 배운 적이 있었죠? 또한 여기서 가방은 여행짐으로서 짐을 나타내는 징리를 사용해 누구의 짐 당신의 짐이죠? 뭐뭐 이 덜을 사이에 넣어 닌더 싱리 닌더 싱리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가방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뭐뭐 해주세요 열다 당신 뭐뭐 이 짐 이라는 구조로 징다 카이 닌더 싱리 징다 카이 닌더 싱리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임마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말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핵심은요. 첫 번째 뭐뭐 해주세요 라는 말만 나왔다 어떻게 표현하면 됐었나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문장 앞에 징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왔다 다 같이 무슨 문? 연동문 연동문 이때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었나요? 첫 번째 동사 뒤에 저가 와서 두 번째 동사의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냈었죠. 그리고 세 번째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이와 같은 시간의 양의 특징 어떤 게 있었나요? 동사 뒤에 동사 뒤에 온다는 점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뭐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왕국한 동작의 금지 어떻게 정리했었죠? 징 부야 동사 징 부야 동사 패턴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징 지행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